주님 나의 몸 죽게 드리오니 주 파도 없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죽게 드리오니 주 파도 없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하미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여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얻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여 또 저희만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오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소서 주가 여기에 사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소서 나의 마음 다 되오길발 다가 Allelu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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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